명사의 목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항상 명사를 가르칠 때 이거를 먼저 씁니다. 제 영문법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명사 동사 명사 전사 명사 그리고 명사 동사가 비동사 명사 전사 명사 이게 영어 단어의 이상적인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어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단어의 배열 이때 우리는 명사의 역할과 명사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명사의 자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비동사의 보호 자리가 될 수 있다. 전기 토익 시험에서는 이 자리의 밑줄을 그어서 명사, 자리 또는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매달 하나 또는 두 개가 출제된다. 마찬가지로 타동사담의 밑줄을 그어서 명사, 자리 또는 명사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 마찬가지로 전사담의 밑줄을 그어서 명사 또는 명사의 자리, 아 명사 자리 또는 명사의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한 비동사담의 밑줄을 그어서 명사, 하지만 비동사담의 명사를 구하는 문제는 전기 토익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비동사담의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호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어찌 됐든가는 여러분 비동사담의 명사를 구하는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토익을 팁스로 공부하는 애들은 비동사담의 밑줄이 나오면 명사 아니라 형용사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어찌 됐든 명사는 요자리, 요자리, 요자리의 밑줄을 그어 기본적으로 자리 또는 어휘 문제가 출제된다. 명사의 역할, 문장에서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물론 비동사의 보호 역할까지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어 역할과 목적어 역할이 대부분이다. 이걸 깔고 갑시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오늘 명사의 자리를 익히고 또 자리 문제 또 어휘 문제까지 좀 잡아보고 또 명사의 자리 또는 어휘 문제에서 종류가 또 있거든요. 종류가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어울리는 수량 형용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서 포인트만 잡아서 시험에 나오는 걸 족족 맞춰버리십시다. 오케이? 갑니다. 자 명사의 역할을 뭐라고 그랬죠? 문장에서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이 목적어 역할을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로 잡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 예문들이 있죠. 살펴보죠. 일단 문장의 주어 역할. 네, the tickets, 주어입니다. 티켓이라고 읽지 마세요. 티켓, 네, 티켓.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티켓, the tickets, 주어. 자 문장의 주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동사가 will be sold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문장의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서 버립시다. 왜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이제 제가 앞으로 전명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강이니까, 그죠? 전명구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강의에서 전명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읽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명구라는 겁니다. 전명구. 기본기 다지기 여러분. 우리 교재 맨 앞부지에 기본기 다지기가 있는데 구나 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딱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를 잡고 오셔야 됩니다. 좋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명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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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서 버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 문제를 풀 때 토익강사들이 또는 인강에서 이런 인강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134번. 일단 주어 잡고요. 전명구버려? 전명구버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묶어서 버리라는 얘기구나. 왜 버리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잡는 것이 영어 문제를 푸는 데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 티켓스 문장의 주어 동사는 will be sold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 티켓들이 팔릴 거예요. 언제? 언제? 내일 시작으로 시간부사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실수할 뻔 거 아세요? 말이 꼬이는 거 아세요? 네. 시간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켓들이 팔릴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일단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ur products. 문장의 주어. 역시 명사가 주어가 됐고요. on부터 market까지. 전명구버려? 전명구버려? 느낌 오시죠 이제? 전명구버려? 그러면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하기에 meet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meet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왜? 명사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라는 더 니즈라는 명사가 나온 거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 더 니즈. 명사입니다. 자 meet the knees 해보세요. meet the knees. meet the knees. meet the knees.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meet the knees. meet the knees. 그래도 안 하네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합니다. 진짜. meet the knees.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자 meet the knees. meet the knees. 요구 따위를 충족시키다. 자 밑동사가 여러분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nice to meet you.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밑동사가 토익에서, RC에서 충족시키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여 뒤에 목적으로 더 니즈를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밑동사담에 밑줄을 나오면 여러분 보기 중에 니즈 있으면 그거 찍어도 정답이 됩니다. 자 meet the knees. 꼭 잡아 둘을 빈출 표현 중에 하나. 자 meet the knees. 잡아 두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제품들은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킵니다. 욕구들을 충족시킵니다. 여기 뒤에 뭐뭇의 욕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세요. 전사의 목적어 역할. for라는 전사담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고요. 형용사 앞에 소유격도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좀 깨끗하게 볼게요. 중요한 건 전사담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 명사가 전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개념을 먼저 잡아 두시면 됩니다. 이때 명사 research team이라고 했는데요. 연구팀이라고 해서 여러분 명사 플러스 명사 복합명사 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명사 플러스 명사 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거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research team이라는 이런 복합명사가 공부하다가 나오면 무조건 묶어서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따가 이거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earch team 연구팀이라고 묶어서 암기합니다. 중요한 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사담에 밑줄은 무슨 자리? 전사담에 밑줄 나왔다 무슨 자리? 자 여러분 실전 문제 풉니다. 자 123번이네요. 전사담에 밑줄 나왔습니까? 무슨 자리? 여러분 1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사담에 밑줄 무슨 자리? 명사자리.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호를 쓴 거 볼까요? 자 addressing customer request 라고 주어가 나와있고요. is라는 비동사담의 명사 priority가 나와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그럼 한마디로 customer request 고객 요청 사항들을 다루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는데 역시 동명사 걱정하지. 선생님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르칠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게 해석이 되고 왜 이게 동명사라고 말하는 건지 전부 다 가르칠 거예요. 욕심부리지 맙시다. 차근차근 내가 다 가르칠 거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 케이스는 문장의 주어와 비동사의 보호 이 명사가 동격 관계일 때 명사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문의 사항들을 고객의 요청 사항들을 다루는 것은 우선순위고 이 우선순위는 고객의 요청들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동격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비동사담의 명사가 나온 케이스. 정기토익 시험에서는 비동사담의 명사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어의 상태를 서술할 때 쓴다라는 형용사가 더 시험에 자주 출제된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문장의 주어자리 티켓스나 타동사의 목적어자리 니즈나 전치사의 목적어자리 리서치팀의 밑줄을 그어 명사 자리 또는 어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사의 자리 또는 위치라는 것을 쫙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여러분 1번부터 9번까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동사 앞에 밑줄이 딱 나왔다. 문장의 주어자리로서 명사자리라는 개념을 잡으시고요. 주어 동사담의 밑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타동사라고 보고 타동사담의 밑줄이 나오면 타동사의 목적어자리 명사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동사담의 밑줄이 나왔다. 그럼 보호자리로서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주어하고 동격관계를 이룰 때는 명사가 올 것이고 주어의 상태를 서술할 때는 형용사가 온다. I am Peter 내가 피터고 피터가 나야 그러면 명사가 온 것이고 동격관계 I am happy 나는 행복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썼다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형용사를 쓰게 된 것이죠. 정기토의 시험에서는 비동사담의 밑줄을 거서 명사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언급을 이미 했고요. 형용사 파트가 오면 우리가 또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여러분 형용사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형용사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형용사.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 명사가 존재하기 전에는 형용사가 있지도 않았다. 명사가 나왔고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이란 명사가 나왔고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말. 그렇다면 형용사담의 밑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명사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단단한 책상. 책상 앞에 단단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성, 여성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아름다운 다음에 밑줄 나오면 여성이라는 명사를 선택하고 단단한이라는 형용사담의 밑줄 나오면 책상이라는 명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형용사담의 밑줄이 나오면 명사자리가 된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 관사,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이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조금만 있다가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후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나, 언이나, 더나, 소유격을 관사라고 하는데 이런 관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간다.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 some이나, many나, a few, much, a little, 또 little 많이 들어봤죠? many people 들어봤죠? many apples 들어봤죠? much water 들어보셨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안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11분 후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1분 정도 후에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수량형용사, 부정형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개념만 잡아둡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준동사. 아, 선생님 또 준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동사고 뭐, 아니면 아니지 또 준동사는 뭐예요? 이 준은 동사에 준한다라는 말로써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단독으로 동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소위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배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다매 빛줄란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전사다매 빛줄란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럼 전사다매 빛줄 보기 중에 명사 하나 있어. 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데스네. 아이고, 이름만 해도 되나? 네, 아무튼 간단합니다. 심플. 네, 그 다음 명사 앞 또는 명사 뒤? 이게 어떻게 명사, 또 명사가 될 수 있죠? 바로 리서치팀. 기억나십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거.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복합명사는 공부할 때 나오는 족족.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